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에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다. 국힘 사람들이. 경기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전피하지 않습니까? 59개의 의석 가운데 1개 정도 차지할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도 59석 가운데 1석 정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걱정이 되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보니까 한동의도 부르고 그다음에 장관이 된 지 여러분들 3개월째 된 통상산업부 장관을 차출했네요. 박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 여당 수도권 판 키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을 키웠으면 너가 어떻게 이기는데.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기도 정직 1번 지역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서 수도권 총선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꿈도 야무지대. 그래도 뭐라고 해야죠. 가만히 있을 거 할 수 없으니까. 수원 5개 선거구가 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수원 5개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박문규 장관 차출 필요성을 검토해 왔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윤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장관을 여러분들 선거에 투입하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습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다. 그러니까 9월에 임명을 했는데 9월에 임명한 통상산업부 장관을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그걸 그냥 그만두고 선거에 나가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주간조선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왜 수원에서 모두 탈락했나.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이유는 뭔가. 기자가 하나만한 이야기를 다 주저리주저리 해놨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이 끝까지 수원을 지킨 정치인이 없었다. 최근 수원에서 만난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정치인은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 대화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에서 끝까지 홍하진을 지킨 양규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수원에서 국민의힘이 왜 다 뺏겼습니까. 사전투표 조작해서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대 국민의힘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언론사 기자들은 사실 취재를 절대 하려고 안 하고 대통령은 그거를 절대 죽었다 깨어놔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죄는 그 업보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조작을 받아들인 그 결과물로 나라가 여러분들 주저앉고 국민들이 다 모져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간조선 기자 국힘은 왜 수원에서 모두 다섯 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에 줬나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고함 수원의 모든 선거구는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민의힘 후보안께서 빼앗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그런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군데만 딱 들었습니다. 이 김진표 씨 국회의장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장을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 그만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2020년도 21대 총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두 가지만 보시죠. 20대 총선에서 최누리당 정미경 후보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은 0.1%입니다. 더불어민당 김진표 후보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총투표자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즉 오차범위 0의 3%를 넘지 않아 통계학의 대덜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경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36.2%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6.4%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1.5% 사전투표 득표율이 51.3% 0.2% 차이 나는 겁니다. 결론은 2016년 20대 총선 수원시 권선구 선거는 정직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2020년도 4.15 총선 20대 총선의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더불어민당 김진표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9.2%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7.9%입니다.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격자가 나온 겁니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1.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1% 나옵니다. 9.2% 차이가 난 겁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1.4%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1.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몇 프로 나왔습니까 33.5%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차이값이 새누리당은 플러스 0.1 차이값이 더불어민당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당은 플러스 9.2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9가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덕기로 결정하고 언론이 덕기로 결정한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노예사회로 간 겁니다.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개의 수원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수원시 을 권선구의 관내 사전투표 독표일 빼기 당일투표 독표일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최소 마이너스 7% 최대 마이너스 11% 더불당의 백혜련 이건 백혜련 이름이 틀린 건 김진표일 겁니다. 이게 잘못 썼네 김진표 김진표입니다. 이거는 백혜련이 김진표입니다. 최소 플러스 8에 플러스 12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로 하고 당일투표 득표로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걸 다 뭉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 조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제력들에게 투항 항복한 겁니다. 나라를 넘겨주기로. 그럼 지금 와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을 뿌리냐 나라는 다 넘기기로 결정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김당은 죽었다 깨도 이길 수가 없는 정신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선거 부정 세력과 야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은폐했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공경에 빠졌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겠죠. 그런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일당체제를 사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국힘은 왜 수원에 추락했나 지역구를 지킨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말장난들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